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약자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 그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강자가 되는 게 좋아. 돈 한 푼도 못 버는 약자를 해서 그지같이 살고 부모 눈에 피물누물 나게 하고 양말 한 짝도 못 사주는 약자가 좋아. 당연히 약자를 원하면서 여러분은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 시뻘건 약자의 상처를 드러내 그냥 그 아픔을. 드러내! 드러내고 쳐죽여 그냥. 그게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데 왜 보호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약자예요. 깐난쟁이 때 여러분 약자지. 아무것도 없으면 똥도 못 사. 여러분 중에 태어나서 이렇게 똥기저기 갈면서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하고 도와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 없잖아. 그냥 얼마나 약자인지 온통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 엄마 아빠가 내 똥을 안 갈아주면 살 수가 없어. 나를 죽으라고 밀어넣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때 이미 약자가 생겨요. 내 몸의 경험 정보로. 그치? 나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 죽임당할까 벌벌 떠는 그 약자가. 근데 그 약자를 인정하게 되는 건 뭐냐면 그 약자가 사랑받았을 때 인정이 돼. 엄마 아빠가 앙 울으면 내 새끼 울었어. 이렇게 하고 똥기저기 가지고 있는데 아 저 새끼 왜 저렇게 자꾸 울어. 어? 짜증나. 아 저 왜 나갖고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자들 그래 뭘 안 그래. 엄마들이 그래서 애 울면 애 울린다고 소리 막 지르잖아 남자들. 옛날 남자들. 요즘 남자 말고. 그럼 엄마가 얻고선 밖에 나가서 막 하루 종일 막. 옆집 아줌마들 보면 그런 아줌마들 꽤 있어. 그럼 그 애는 서로 알아요. 내 약자를 짐덩어리 이러기고 안 받아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 그 경험 정보가. 머리를 모르지 몸은 다 알고 있어. 이미. 그래서 잠재식이 각인이 되는 거야. 나를 짐덩어리 여기고 내 약자를 싫어한다는 거. 그게 각인이 돼요. 그러면서 약자를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드니까 그걸 안 보려고 그래. 그걸 인정하면 죽어야 될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그다음에 너무 수치스러워. 내가 도울 수도 없고 남을 힘들게 한다는 게. 그래서 내 약자를 보는 두려움과 수치가 엄청 커요. 그런데 약자의 주된 관념이 뭐냐면 주된 마음. 약자가 일으키는 마음. 약자가 일으키는 마음. 여러분이 누구한테 보호받고 싶다 할 때 약자야 강자야. 약자예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보호받고 싶은 마음 정도로 여기는데 사실은 그 마음을 일으키는 게 약자인 거야. 약자를 안 보니까 그 약자 자체가 돼서 그 마음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다. 약자예요 강자예요. 약자. 그런데 그 보호받고 의지하고 싶은 그 마음은 완전하게 그 약자가 다 죽어서 깨닫기 전까지는 사라지진 않아요. 그래서 스승이 필요한 거야. 끝까지 스승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붙잡고 가서 마지막에 이게 딱 죽을 수 있는 거야. 그걸 놓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엇인가 집착하는 거야. 너무 보호받고 싶고 의지하고 싶은데 그럴 대상이 없을 때 남편한테, 부인한테, 아들한테, 딸한테, 돈한테, 권력한테, 명예한테 집착하게 되는 그 애고가. 왜? 그 집착을 안 하면 바로 약자로 떨어져요. 어떤 약자로?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보호받지 못하고 의존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벌벌 떠는 약자 상태로. 수치당할까 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 서럽고 비참하고 아픈 약자. 근데 그 상태를 딱 경험하면서 이게 내 약자고 나고 인지하고 그 에너지를 청산해야 되잖아. 그치? 알아차리고. 근데 거기를 오래 못 있어요. 못 머물러. 너무 무섭고 너무 비참하고 심지어 이렇게 올라와. 죽고 싶다. 나도 죽고 온 세상을 죽이고 싶다. 이렇게 올라와. 그러니까 거기 오래 못 머무르고 여러분은 바로 빠져나와서 집착을 써.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고. 이 일에 중독돼서 일에 집착 쓰고. 뭐 하여튼 그걸 써. 뭘 해. 집착살기제. 그치? 그게 미움이야. 또 하나는 미움질을 해. 거기로 안 들어가고. 집착살기를 쓰지 않는 아기들은 사회적 나고자가 돼갖고 불평불만하고 미움 쓰고 옆에 사람하고 맨날 싸움질하고 부정성 쓰고. 이때 내 약자로 안 들어간 거예요. 두려워 벌벌 떠는 약자로 안 들어간 거야. 그리고 여러분이 늘 두려움을 느끼지만 사실은 두려움을 아무리 느껴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지. 그치? 두려움을 누가 일으키냐고. 내 약자가 일으키니까. 두려워 벌벌 떠는 나의 존재를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뭐 이기적인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되게 많은데 제일 여러분이 미움이 많이 올라오고 미워하는 사람이 약자가 큰 사람. 약자가 큰 사람. 즉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 두려워 벌벌 떠는 자기. 아무것도 못하는 그 열등이. 두려워 벌벌 떠는 열등이. 약자죠. 그치? 그걸 인정 못한 사람. 자기 약자를 인정 못해요. 그 사람을 제일 미워해요. 그걸 제일 보기 싫거든. 그래서 그런 약자가 보이면 그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두려움이 올라오니까. 그때 수치당한 두려움과 아픔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니라 확 버리면서. 어우 꼴비기 싫어. 저 사람 왜 저러고 다녀. 미움이 올라와. 미움이 대신 떠요. 약자가 뜨면 수치와 두려움이 떠다니거든.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수치당할까 봐 너무 두려워. 내가 약자니까. 날 무시할까 봐 너무 두렵고. 그때 내가 아 약자구나. 이거 인식해야 되거든요. 인식이 안 돼. 통으로 그냥 약자로 다니는데. 그럼 그 약자는 진짜 약하면. 약자를 인정하면 진짜 약함을 쓰거든. 그럴 땐 절대 위협이 안 돼. 어릴 때 어린 애기들이 귀여움을 받는 이유가 있어. 아무것도 못하는 약자라 귀여움을 받아. 조금 커서 4살, 5살 돼서 꼬박꼬박 말대꾸하면 어때. 약자 주제에 말대꾸하니까. 엄마가 뽑시를 못 사는 주제에. 이거 안 먹어. 케이크 가져와. 뭐 이렇게 하고. 얄미운 소리 막 퐁퐁하잖아. 그러면은 막 저거를 진짜 요새는 미운 4살이라대. 옛날에 미운 7살이었는데. 그러잖아요. 약자가 어린 시절에는 그냥 약자 자체로 약자를 인정 안 할 수 없지. 나한테 다 맡기고 이렇게 있는 애기니까 귀여운 거야. 어른도 똑같아요. 약자를 인정하면 절대 버림받지 않아. 아무리 쓸모없는 사람이라도 나 쓸모없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돕고 싶어요. 이렇게 예쁜 마음을 쓰면 절대로 안 버림받아.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니까.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내 약자를 절대 인정 안 하고 약자일수록 어때요. 공격해. 저 물가치처럼. 저 물가치가 인간을 보면 두려워서 공격하는 거야. 자기 알란 그 집 없애버릴까 봐. 피해자 살기지. 그치. 약자는 그래요. 약자는 쎄. 그게. 공격성이 쎄. 강자는 절대로 공격하지 않아. 약자를 인정하고 나면 그때 강자가 되는 거야. 그게 약자도 품는 강자. 그런데 약자를 인정 못하면 계속 공격해요. 계속 끊임없이. 수치당할까 봐 두렵고. 미움받을까 봐 두렵고. 약자라 당할까 봐. 그래서 사실은 약자가 가해자인 거야. 여러분의 가해자가. 근데 여러분은 자기 약자가 가해자인 줄 꿈에도 몰라. 왜 나 약자니까. 약자가 얼마나 힘들게. 자. 장애가 있어요. 약자죠. 엄청난 약자죠. 본인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죠. 본인도 괴롭혀요. 두번째 가족들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 중증장애인이야. 우리 수행자 가족 중에도 있어요. 온몸을 못 움직여. 예를 들어 서른이 넘은 어른이 온몸을 못 움직여. 여러분 아기 같으면 온몸을 못 움직여도 들기라도 쉽지. 그치? 근데 막 나이 드신 그 엄마 아빠가 그 아기를 케어할래 봐. 죽을 똥을 싸지 그렇지. 본인은 얼마나 미치겠어. 자기 몸을 못 움직여서 괴롭고. 똥 싸야 돼 누워서. 식물인간처럼. 얼마나 큰 가해자요. 그 수치를 맨날 봐야 돼. 내가 다 커. 여러분 생각해 봐. 조금 자라서 7, 8살에 오줌하고 똥 싸는 경우 있어. 애들이. 수치가 센 애기들. 두려움이 센 애기들을. 그러면 학교에서 놀림 받죠. 아유 쟤 오줌 싸백이래요. 이랬죠. 그쵸? 근데 다 커서 내가 의식이 멀쩡한데. 차라리 의식이 없으면 몰라. 멀쩡한데 내가 똥 싸는 꼴을 내가 봐야 돼. 그걸 엄마 아빠가 치워줘야 돼. 나이가 스무 살 서른이 넘어서. 나이 먹으면 생리하지요. 그 수치스러운 걸 다 엄마 아빠가 치워야 돼. 날마다 그 수치를 겪고 사는 거야. 얼마나 큰 가해자야 자기한테. 그리고 그걸 부모한테 그 꼴을 다 보여야 돼. 얼마나 큰 가해자야. 약자는 무지 가해자야. 근데 그 약자를 누가 만들었냐. 자기 의식으로 만들었어. 사람들은 원망하지.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네가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혜란님 미쳤어요. 내가 만들었. 그렇지. 머리로는 미쳤지. 근데 무의식 속에 그 약자 애고를 조상 대대로 인정을 안 해줬어. 약자를. 올라오면 다 버리고 수치 주고. 그러니까 약자를 인정 안 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이게 대물림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냥 약자 자체가 태어나버리네. 인정을 안 하니까. 현실에서 보여주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의식이. 무의식 속에 있는 그 약자 애고를 인정 안 하고 수치 주고. 미워하고. 두렵다고 버리니까 그게 완전히 약자 애고가 하나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걸 인식해야 돼. 그래야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는 어떻게 일어나. 영채님이 아픈 아기한테 치유한다고 그랬죠. 약자가 얼마나 아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두렵고. 약자니까. 가족들이 날 버리면 난 죽어야 되니까 얼마나 두려워. 얼마나 수치스러워. 내 꼬라지가. 그러니까 수치와 두려움이 너무 세니까 그 아픈 그 여자가 나라고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마음으로. 그걸 인정해야 돼. 그 아픔을 느껴야. 영채님이 돌고 치유가 일어나요. 그 아픔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아파서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이번에 춤추면서 들어갈 거야. 춤추면서 들어갈 거야. 처음에 들어갈 때 약자 보는 게 너무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보는 게. 그래서 두려움으로 먼저 들어가고. 그다음에 개분노.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 내 약자를 죽이고 싶어. 그냥 없애버리고 싶어. 분노 풀고. 그다음에 아픔으로. 그게 들어갈 거야. 그 아픔으로 들어가면 그때 치유가 일어나요. 내 약자가. 내 약자가 치유가 일어나면 내 약자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약자를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요. 지금은 내가 만들었다는 걸 몰라. 이게 그냥 누군가 신이 줬지. 여러분 내면에 가장 밑바닥은 신성이니. 여러분이 만든 거지. 그 약자를 인정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내가 만들었다는 걸 알게 돼서. 내가 쓸 때 쓰고 안 쓸 때 안 쓰고. 분리가 일어나요. 그런데 분리가 일어나서 통으로 약자로 살게 되지. 인정을 안 하면. 그래서 날마다 그 약자가 올라오는데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약자를 버려. 그게 약자야. 그래서 약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런 아기들이 있어. 해로 엄마가 무서워서 수행 못 오겠다. 해로 엄마가 그런데 그 아기가 내가 아는 아기야. 그래서 혼내 켰어. 그러면 아가야 엄마가 미안해. 너 혼내 켰어. 이럴 텐데 나는 그 아기가 누군지도 몰라. 기억도 안 나. 한 번이고 두 번 왔어. 엄마 암흑의 아기가 엄마가 무서워서 못 오겠대요. 그게 정상이야. 왜 무서워. 내가 혼내 켜지도 않았고 여기서 그냥 강의 한 번 듣고 했는데. 그냥 이 아기는 뭐냐면 약자 관념이 너무 센 거야. 강자, 약자로 분류해 버리는 거야. 강자는 가해자, 약자는 피해자로 분류해 놓고 여기 오면 해로 엄마가 여기 수장이니까 해로 엄마는 강자. 자기는 약자. 자기가 포지셔닝했어. 약자, 강자를 여러분 다 만들어 쓴다는 걸 알아야 돼. 우리 마스터 아기 중에는요. 나보다 화력이 센 아기들이 있어. 엄마를 갖고 놀아. 진짜 막 와갖고 내 머리를 막 이렇게 아 우리 엄마 이쁘다. 막 이렇게 놀아. 날 아기처럼 난 또 아기를 해줘. 그 아기는 나한테 강자를 막 써. 그런 아기도 있어요. 그거는 자유로운 거지. 이뻐. 그런 아기들은 오히려. 근데 해로 엄마 강자. 나는 약자. 그러니까 분명히 가해자. 나는 피해자니까 두려워.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그 두려움이 뭐예요. 그게 미움이야.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나만 보면 무서워. 이렇게 도망다니는 사람을 보면 사랑받는 것 같아. 미움받는 것 같아. 미움받는 것 같잖아. 어떤 아기가 그러는 거야. 해라님 사랑 너무 받고 싶은데 무섭대. 계속 그랬어요. 자기 사랑해달래. 아니 너 같으면 두렵다고 도망다니는 애를 일부러 불러서 사랑해주겠니? 나한테 와서 해라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를 사랑해주지. 그리고 네가 그렇게 두려워할 때는 내 옆에 있어도 사랑받을 수 있어? 두렵기만 안 돼. 두려움의 실체를 똑바로 알아야 돼. 그게 가짜인 걸 알아야 돼. 해라 엄마가 두려운 게 아니야. 남편이 두려운 게 아니야. 부인이 두려운 게 아니야. 자기 약자관념이. 그 약자를 하도 수치 주고 버려서 그냥 약자가 자동으로 떠. 그냥 아무한테나 가면 떠. 심지어는 어떤 아기도 있는 줄 알아요? 강아지도 무서워. 집 밖으로 못 나가. 정상이요? 내가 약자 뜰 때 그랬어요. 내가 그걸 너무 잘 알아. 약자가 뜨니까 옛날에 약국할 때 약자 떴었는데 세상에 꼬맹이가 무서워. 아줌마 박카스 주세요 하는데 무서워서 다리가 떨려. 그래서 내가 그때 알았지. 아 미쳤구나. 이게 미친 곳이다. 그렇잖아. 어딜 봐서 걔가 두려워해야 돼 내가. 내 안에 약자가 떠버리니까. 근데 그걸 진짜라고. 쟤가 무섭다고 그래. 정신이 이상한 거지. 여러분 생각해 봐. 사실은 내가 호되게 혼내켜도 거기서 두려움이 뜨면 아 내 속에 약자가 떴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왜냐면 해라 엄마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지. 안 그러겠어. 어떤 미친 스승이 자기한테 공부하겠다고 온 제자리를 미워할. 스승인다. 너무 사랑하니까 남들은 여러분을 나이 머리 허옇고 나이 들어도 잘못해도 누가 혼내켜 안 혼내켜 너 그렇게 살다 그냥 뒤져라. 내가 네 꼴을 안 보면 된다 하고 버리고 말지만 나는 그렇게 살다 큰일 안 하니까 혼내주는 거야. 말 안 들으면 세게 얘기하고 사랑이야 엄청 힘들어. 차라리 안아주고 사랑해 할 때는 내가 힘이 덜 들어요. 내 이놈의 셔키 이것도 몰라. 이럴 때는 엄청 힘들어. 엄청 힘들어. 그렇게 하잖아. 받아 않고 왜? 이야기를 깨주려고. 그러니까 그때 두려움이 뜨면 내 약자가 떠서 가르침을 안 받으려고. 이 약자가 안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꺾어야 돼.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약자를 꺾어야 그때 약자가 죽거든. 약자는 어쨌든 버려야 될 대상인데 약자를 보호하고. 그럼 계속 약자로 사는 거예요. 약자가 뭐예요? 가해자인데 약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약자잖아. 그러면 내가 좋아 그게? 돈 많이 벌어서 부모한테 효도하는 강자가 되는 게 좋아. 돈 한 푼도 못 버는 약자를 해서 그지같이 살고 부모 눈에 핏물룸을 나게 하고 양말 한 짝도 못 사주는 약자가 좋아. 당연히 약자를 원하면서 여러분은 약자를 보호하고 있다고. 그 시뻘건 약자의 상처를 드러내 그냥 그 아픔을. 드러내. 드러내고 쳐죽여 그냥. 그게 나를 괴롭히고 상대를 괴롭히는데 왜 보호하고 있어? 누구를 위해서. 마음 안에서는 쳐죽여야 돼요. 사회적으로 그런 아프고 그런 약자는 도와주지 물론. 하지만 그 약자를 보면서 올라오는 그 마음을 보고. 내 똑같은 약자를 보고. 그걸 인정해야 돼. 여기서 죽이라는 거 뭐예요? 그걸 보고 올라오는 두려움과 수치를 피하지 말아라. 피하지 말아라. 똑똑히 눈을 뜨고 보고 올라오는 아픔과 두려움 수치를 확 받아들여서. 이게 나구나. 저 장애인이 나구나 해야 돼. 근데 장애인을 보면 저렇게 될까 봐 두렵고. 그런 약자 보는 게 싫어. 수치스럽고 아프니까. 이렇게 피해. 그럴 때. 그리고서 불쌍하다고 하면. 불쌍하면 동정이에요. 나는 저렇게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 안 돼? 다 누구나 약자인데. 그렇게 될 수 있지. 삶 속에서. 착한 척하면서 그 약자를 안 죽이네. 그 열등이를. 그래서 인생을 계속 약하고 열등하게 사는 거야. 그걸 버리니까. 그 약자를 나라고 인정 안 하고 버리는 게 바로 죽이지 못하는 거야. 인정해야 돼. 인정하려고 하면 두려움 수치가 얼마나 떠요. 엄청 뜨잖아. 그걸 딱 쳐다봐야 돼요. 그 뻘건 상처를 너무 아프지. 약자로 수치당하고 버림받은 게 얼마나 아파. 그래서 자꾸 고개를 돌려. 그래서 이제 헤라 엄마가 하다 하다 그림도 그리잖아. 이제 그림에서 그 시뻘건 상처를 그냥 칼로 막 침장에 꼬집고 막 눈에다가 화살을 쏴서 봤고 막. 그러면 좀 낫잖아. 나는 그걸 인정한 사람이라. 내 그림을 보면 그게 계속 보잖아. 그럼 아픔이 올라와. 그다음에 치유가 일어나. 그게 좀 순한 방법이야. 그렇지? 그래서 내 속에 척키 악마가 있는 아기들이 그냥 네 안에 악마 있어. 척키 있어. 그러면 내가 뭘 이렇게 이럴 텐데 그 악마가 바로 약자예요. 나 약하다고 하면서 공격하는 가해자야. 약자가. 진정한 가해자는 약자고 약자가 셀수록 가해자가 센 거야. 나와 남을 괴롭히니까. 그런데 그림에서 보면 좀 인정이 순하잖아. 좀 순하게 돼요. 그렇죠? 아니야. 마스크 썼다고 대답을 또 다 안 하라. 여러분 그게 뭐냐 하면 절대 약자 인정 안 하려는 고집 부리는 애고가 개미움이고. 그 개미움이 고집 부리면서 나를 공격하고 너 같은 건 죽어 하고 약자 공격하고 밖에 미움 쓰고 부정성 일으키고. 인정 안 하고. 오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ROS에서 힐링셋이라는데 죽을 병에 걸린 아기가 왔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약자의 아픔으로 딱 뒤로 보내려고 하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안 느껴져요. 두려움이 안 느껴져요. 두려움이 뭐. 이미 두려움은 떴어. 안 느껴진다는 게 뭐예요? 고집 부리는 거야. 그냥 무서워해 하면 되는데 안 느껴져요. 못 하겠어요. 모르겠어요. 아 이러고. 이렇게 이제 내가 무릎 꿇게 하고 두려우면 안 올라오니까. 이제 춤추다가 그래도 두려우면 안 올라와.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올라와 있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야. 무섭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무릎을 꿇렸어. 계속하는데도 인정을 안 해. 그러길래 그런 경우에는 현실에서 개박살 내는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 새끼를 죽인다고 옆에 있는 흑요석이 이만하잖아. 확 들었어.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엄마 살려주세요. 잘못됐습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오늘 네가 이 문을 나서나 보자. 이 새끼야. 그러면서 근데 있잖아. 이게 미움을 쓸 때 괴력이 나오더라고. 살기가 올라오니까. 흑요석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렇죠? 그걸만 공기 돌듯이 내가 들었거든. 대가통을 내리친다. 이랬더니 엄마 살려주세요. 무서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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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서 딱 죽었다. 그 고집 부린 애고가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바로 액이 되잖아. 그 다음부터 앙악 울면서 무서워요. 아파요. 고집 부린 거 미안해요. 개고집을 부렸어. 여러분의 고집은 딱 하나밖에 없어. 약자 안 보려고. 헤라 엄마한테 고집 부리고 반항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자기가 잘못한 거 알고도 잘못됐죠. 이걸 안 하는 아기는 약자가 뜨는 거야. 헤라 엄마도 강자로 봐. 사랑으로 안 보고 강자로 봐. 가해자로 본다. 이 말이야. 자기는 피해자 약자가 돼. 그래갖고 그 약자를 인정을 하면 잘못됐죠. 약자지. 그거 인정하면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워. 그러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아니거든요. 싫거든요. 이러고 반항하는 거야. 항상 그게 제일 큰 마장이에요. 이 마음껑 받다가 나고대는 아기 때문에 다 그거야. 너무나 큰 약자가 있는데 그걸 안 봐. 그런 사람들은 딱 두 가지 툴로 써요. 첫째, 사랑. 사랑의 이름으로 집착살기를 써요. 계속 집착해. 사랑받고 싶은 사람. 강자한테. 계속 집착해. 두 번째, 미움을 써요. 자기랑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아기들에 대해서는 되게 미움을 써요. 옆에 사람에 대해서. 심지어는 자기 딸. 딸도 그 약자인 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경쟁자예요. 미움을 써요. 자기 아들도 약자인 애고 입장에서는 내가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내 부인이 엄마로 투자하는 거야. 엄마 사랑받고 싶은데 나랑 경쟁하는 경쟁자로 보고 미움 써요. 사랑과 미움이 극단적인 아기들은 전부 그게 아주 심한 아기들이야. 그 고집부리는 아기들. 약자로 안 들어가는 거야. 애고의 핵심이 약자야. 여러분 강자는 본래밖에 없어. 영채님밖에. 모든 걸 다 해야 강자인데. 여러분 모든 걸 다 해? 대통령 왕이라 해도 그렇지가 않잖아. 약자예요. 엄청난 약자인데. 그걸 싹 버렸어. 왜? 안 버리면 못 사는 줄 알았어. 이걸 인정하면 무너지면 우리 집안 망하고 나는 끝장나고 내 자식들 우리 부모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책임지고 막.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실은 약자를 버린 거야. 잘 하려고. 그 애쓰는 애고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미움으로 사는 거야. 괴로운 고통받고. 이제 영채님을 만났으니까 제발 좀 인정하고 맡기라는데. 영채님한테 맡기라는데. 그럼 영채님이 아파요. 엄마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내 약자 인정해서 약자의 아픔을 맡겨. 그걸 보는 두려워하는 나도 맡겨. 수치도 맡겨. 그럼 영채님이 다 개입을 해서 해주는데. 여러분 그거 안 하는 게. 아직까지도 그 약자의 아픔을 안 들어가고 그걸 보는 게 너무 두렵고 수치스러우니까 약자가 너무 비참하고 아프거든. 굴욕적이거든. 아픔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아픔으로 거기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여러분. 몸이 엄청 아플 수 있어요. 몸살기처럼 이렇게 아프게 나가고. 또는 막 몸 반응도 있고. 하면서 존재가 변하는데 그때 그걸 성에너지를 인정한다는 거야. 성은 뭐예요. 약자를 의미해요. 애고의 본질은 약자고. 그게 성이거든. 여성 남성이거든. 그게 성이야. 그런데 그 약자를 인정하면 기가 막혀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약자는 편이셔. 아픔을 인정하면. 그다음에 다 영채님이에요. 여러분이 헤라님 요새 그림 그리잖아. 이제 22일 차? 이렇게 됐다? 그런데 벌써 초기, 중기, 화풀이라. 우리 마스 아기들은 화풀이 변했대요. 나보고. 야 20일 됐는데 초기, 중기가 어딨어. 10년, 20년 다니는데. 어쨌든 변했대요. 엄청 변했대요. 엄청 변했대요. 그런데 내가 그리지 않아. 딱 산매 상태로 들어가요. 붓을 딱 잡으면 내가 그리지 않아요. 그냥 산매로 들어가. 잠재의식을 그리지. 머리가 그려? 거기 색깔 내는 거를 머리로 이렇게 내야지 해서 내는 게 어딨어. 그 수많은 수십 개, 수백 개 색깔을. 그치? 그냥 산매로 들어가서 그냥 그려요. 그냥. 그냥 해. 그러니까 그 에너지에 어때요? 지난번에 그 브이로그 올린 거 봤어요? 엘로들이 이렇게 에너지 측정하는 거. 양자 에너지죠. 그 양자 에너지가 뭐냐면 그 영채님이야. 모든 걸 할 수 있는 무한 가능성의 에너지.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할에서 얘기하는 그치? 그게 영채님이란 말이야. 그게 도는 거야. 엄청 세게 돌아서 금성화기가 그랬대요. 이거는 남들이 들으면 이 정도로 돌았다 그러면 이거는 사기꾼이라고 한다. 자기도 처음에는 확신이 없으니까 안 울려고 하다가 그냥 장난삼아 해봐라. 그런 거예요. 근데 해보더니 이제 너무 놀란 거지. 그게 막 훅 돌아가니까 훅 돌아가요. 그리고 이게 점점 에너지가 세져갖고 반경이 점점 넓어지는 거야. 초기작부터 이게 휙익 달려오면서 한 백 몇 십 백십 백 이십 개 그렸거든요. 그럼 생각해봐. 20일 동안에 내가 그리고 이것만 해? 힐링 세션 하지. 계속하면서 그거를 뭐 누구는 어제 배우성 하기가 나 백 번째 그림 축하한다고 가져와. 케이크를 다 해갖고 왔어. 그러길래 또 거기서 온 아기를 그냥 모르는 게 뭐지. 내 화실 구경시켜준다고. 그래서 한 두 시간 구경하고 갔어. 나 이제 밑그림 그리고 막 그러는 거. 그랬더니 뭐 그 아기는 신기반기 한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막. 자기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애고는 셔 되게 재밌어. 내가 내 그림 그리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즐겨. 아기가 돼서 막 놀아. 영채님이 다 하는 걸. 그렇게 돼. 여러분 모든 걸 완전하게 해요. 모든 걸. 그 그림만 그런 게 아니지. 혜라 엄마가 어떤 것도 딱 배우려고 하면 단시간이야. 만약에 요리에 입문했다. 아 그러면 단시간에 배워. 아 이 손에서 나오잖아. 에너지가.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딱 한 번 보면 대번 맛을 내고 대번 하지. 다 그게 내가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고 그 두렵고 수치스러운 나를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영채님이 한다니까. 내 몸이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맡기는 거야. 여러분이 약자의 아픔 인정 못한 건 막히지를 못해. 그놈의 약자가 절대로 내가 해야 돼. 고집 부리면서 강자. 내가 강자인 줄 알고. 내가 하겠다고. 애를 쓰면서 고집 부리는 거야. 집착하고. 쉬지를 못해. 그걸 내려놓고 턱 맡겨야 되잖아. 그래야 내 몸이 통로가 된단 말이야. 그냥 탁 맡겨. 그러면 내 몸에 영채님이 흘러. 에너지가. 그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하나도 애도 안 쓰고 완벽하게 하면서 쳐다보고 즐기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내려놓으면 그게 약자고 열등이고 성에너지고 애고의 본질이야. 그걸로 안 들어간 아기는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했어도 공부한 게 아니에요. 누구는 그래. 헤라님 10년을 공부했는데 왜 저 지경이야.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로 테크닉으로 머리로 했으니까. 그런 아기는 애쓰는 아기가 그냥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 수행자 애고가 생겨서 그 놈이 한 거야. 그냥 맡겼어야 돼. 다 턱 맡기고 자기의 모든 직분이나 자기의 모든 내가 여자네 남자네 나이가 얼마네 내가 회사 사장이네 대통령이 싹 내려놨어야 돼. 그냥 마음만 인정해야 돼. 아픔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아픔을 인정해야 돼. 그 약자를 인정할수록 그러니까 헤라 엄마는 어느 정도 약자냐면 이게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애벌레 알죠. 여러분. 그 정도로 약해. 약자를 쓸 때. 그게 약자예요. 그러니까 영채님이 너무 사랑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깐난쟁이 하자. 딱 의지하니까 영채님이 딱 그분이 다 하는 거야. 내가 할 수 있다고 고집부리면 영채님은 인간 엄마랑 달라. 인간 엄마랑 야! 너 약 먹어야 돼. 이빨이야. 그리고 애고가 그게 살기여. 개살기. 존중을 안 하지. 영채님은 무한 존중이야. 고집부리면 그래. 우리 애기. 싫어? 그럼 절대. 노 터치. 아프고 고통당해서 지가 와서 아파요 엄마. 도와주세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럴 때. 그리고 힘을 빼고 그냥 다 맡길 때 임하는 거야. 아까 힐링센션을 하는데 어떤 아기가 와서 헤라님이 치유력이 있고 도력이 있다고 해서 내가 왔는데 왜 내 병을 안 고쳐줘. 헤라님이 꼬봉이야? 영채님이 꼬봉이냐고 영채님이 헤라님 꼬봉이고 헤라님이 여러분 꼬봉이냐고 말은 하나도 안 들어 먹으면서 내 말 안 들어 먹으면서 해주세요.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믿고 맡겨야 되잖아. 하나도 안 맡겨. 다 지구상. 맡긴다는 건 뭐예요? 그 아픔으로 들어가서 인정하는 거야. 그 약자의 아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픔. 내가 정말 나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그 아프고 비참하고 수치스럽고 두려워. 그 막 아픔으로 들어가서 인정하는 거야.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들어가줘야 돼. 그걸 왜 그 아픔을 볼 때 제일 크게 올라오는 게 두려워서 못 들어가. 그 아픔이 너무 두려워. 여러분 봐. 텔레비전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 집도이가 내장을 갈라서 수술하는 게 있어. 볼 수 있을 것 같아. 눈뜨고. 또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잔인한 살인마가 사람 팔 같은 데를 칼로 담아. 톱질해서 뼈까지 쓰는 장면이 있어. 그걸 눈뜨고 보겠어? 못 보지. 잔인하니까. 그렇지? 아픔이잖아. 아픔을 볼 때 그걸 되게 두려워서 못 봐요. 얼마나 두려운지. 똑같아. 자기 약자의 아픔을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정도의 아픔이야. 누가 내 칼로 팔로 다 이렇게 썰어. 썰어. 내 팔에 칼로. 그걸 볼 수 있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약자의 아픔을 보려고 하면 너무 무서운 거야. 일단 두려움으로 먼저 집어넣는 거야. 두려움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그거를 볼 때 어떻게 보냐 하면 한 번에 보면 안 돼. 조금 보고 그래서 어떠랑이 한 번에 보게 해줘. 아니. 그런 정도가 아닌 거야. 그 아픔이. 어? 예를 들면은 딱 팔 내놓고 여기를 톱으로 쓰는 걸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는 것과 같은 거야. 내 아픔을 보고 그게 들어갔다? 그냥 집어넣어도 또 나오고 집어넣어도 또 나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담금질이 필요해. 살살. 그래서 이제 두려움으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살기도 썼다가 두려움도 썼다가 그런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면 이제 훅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더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거의 그냥 꼬물꼬물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그렇게 아프고 약한 내가 존재라는 자각이 오고 모든 거를 영체님께 의탁할 수 있을 때 그 분과 하나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거야. 그러고도 그거조차도 사라져야 돼. 완전하게. 어떤 내 지금 아직 헤라 엄마는 의도는 있잖아. 그림 그려야 되겠다. 의도죠. 그렇죠? 완전히 깨닫게 되면 그것도 없어진 거야. 완전히 다 사라지는 거야. 고 고 요만한 것도 다 사라져요. 보림이란 걸 또 하잖아. 그래서 그림을 통해 보림하는 거야. 그림을 통해서 그날 무의식 속에 올라온 거라 다 그리는 거지. 그리면 그걸 보면서 또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거기서 영체님이 나한테 사랑을 주면서 날 죽이고 있구나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 아기들을 또 그 그림을 통해서 또 치유하고 있구나. 여러분이 허용 못하던 마음도 그림을 보면 허용이 되잖아. 그렇죠? 허용이 됐다. 두 가지 효과가 있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제가 이태리에를 예전에 간 적이 있어요. 수행하기 전이야 물론. 갔는데 여러분 유럽이나 유럽에는요. 귀족과 평민이 존재해. 그런데 그거는 누군가 나는 귀족이에요. 나는 평민이에요. 이렇게 서위를 정한 게 아니야. 그냥 그들끼리도 암묵적으로 알고요. 저 같은 사람이 가도 그냥 보면은 그냥 그 당시 알았었어. 이 사람은 귀족 이 사람은 평민. 왜? 너무 달라. 종자가. 똑같은 사람인데. 귀족은 예술품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게 도자기와 여러분 그거 알지? 그냥 항아리 고추장 단지와 그 도자기를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뭔가 고귀하고 고상하고 다르지? 똑같아요. 나는 충격받았었어. 그때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반에 갔는데 아니 어떤 차에서 두 모녀가 내리는데 사람인가? 사람은 사람인데 예술품같은 거야. 종자가 다른 왕실에서 왔나보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고 그냥 평범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관념이지. 귀족의 관념. 그런데 지금 마음공부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 여러분 아름다움을 즐기는 신미안이 있는 사람일수록 품격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항아리와 이조, 백자, 고려, 청자의 차이는 뭐예요? 굉장히 아름답고 하나는. 하나는 실용적이야. 그러니까 귀족은 뭐야? 실용적인 인간은 아니야. 그치? 서민들이 다 실용적인 일을 하고 그들은 그냥 아름다움으로 그냥 사는. 그래서 귀족들은 유럽이나 서양 이태리 귀족들은 어떻게 해요? 오페라 즐기고 클래식 듣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 감상하고 그런 거 하잖아. 그래서 대를 이어 귀족을 하는 이유가 마음의 신미안을 즐기니까 귀족의 마음이 귀족의 현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서민이 절대로 귀족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귀족 계열이 생기질 않았어. 우리나라는 아직 그냥 돈만 있으면 자기들이 막 잘 싸니까 대단한 줄 알고 그래. 근데 진짜 귀족은 마음의 눈이 띄어서 그 품이 있는 마음을 써서 그 아름다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세상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사실은. 그 눈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진짜 귀족이거든. 그걸 이제 이 마음 공부하고 알았어.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 삶에 찌들고 돈이 없어. 이런 아기들이 무슨 전시회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그치? 우리 엄마 같은 경우 옛날에 맨날 하는 말이 있어. 엄마 나랑 이렇게 전시회 갈까? 그러면 전시회 그거 돈 받니? 입장료 얼마 받아? 그러면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무슨 전시회를 가니? 그거 몇 점 본다고 내가 뭐 달라지니? 달라지거든. 그걸 그땐 모른 거예요. 마음이 그걸 다 먹어요. 그 고생. 그래서 예술 작품이 그렇게 비싸고 가치를 쳐주는 게 마음을 변용시키니까. 잠재의식을. 그래서 그들이 그래서 대를 이어 늘 그런 문화를 향유하고 그들만의 문화가 있고 그들만의 리그가 있고 향유된 거지. 근데 우리 아기들 아픈 아기들을 볼수록 어떠냐 하면 여러분 약자. 아픈 아기들을 볼수록 첫째 되게 세. 세다는 건 뭐야. 포악해. 그래서 삶에 지치니까 왜 처녀 때는 시를 쓰고 여러분 다 그랬어. 아줌마들도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우리 주방에서 막 억척스럽게 일하고 막 이렇게 밥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아기가 신미한 게 있는 거야. 내 그림을 다 감상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야 니네 엄마가 어떻게 신미한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처녀 때는요. 그런 거 감상하고 그림도 시도 감상하고 그런 거 즐겼다는 거야. 다 그런 감성이 있어. 아름다움을 아는. 그치? 근데 억척스러워져.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이제 아줌마가 되는 순간부터 시도 버리고 그래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아니에요. 그거를 가지고 소녀처럼 살고 소년처럼 살아야 마음의 행복도 느끼고 삶도 그렇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각박하고 수치스럽고 아픈 실용적인 인간으로 날 만들어서 소처럼 일하고 지난번에 왔던 어떤 아기 뜨거운 사랑으로 야반도주까지 해서 애정의 도피인가까지 했대요. 그거 얼마나 낭만이 있고 로맨스가 있는 아기야. 근데 그 아기가 난 그런 아기인 줄 몰랐어. 얼마나 소처럼 생겼는지 그래서 내가 아가 근데 너는 소처럼 생겼어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남편이 당신은 소 같아. 젊을 때 당신은 어디 갔어. 소처럼 자기를 갖다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식구한테 시달림 받고 하니까 그 아름다운 예술품인 자기를 인간이 원래 예술품이거든. 신이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거를 즐겨야 되는데 그 마음에 싹 버리고 소처럼 일만 하고 그 포항만 남은 거야. 저기 시장에 가봐. 아줌마들 먹고 사는 거 눈에 보이는 동물성이죠. 눈에 보이는 그 밥 한 그릇이 다니까 머리끄딘 끄들려고 싸우고 쌍욕을 하고 막 이러지. 그냥 그 그 마음으로 사니까 항상 그런 삶인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여유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영채님은 왜 나를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할까. 어느 날 막 그림을 그리게 할까. 아 이제 알았어. 우리 아기들을 고상하게 만들려나 보다. 일단 마음이 고상하고 심리안이 뜨여야 마음 공부도 되지만 삶이 변하는데 막 포악을 떨고 이 물질이 단 줄 알고 돈에 집착하고 권력 명예 막 보이는데 이렇게 집착해서는 절대로 아름답게 살 수가 없고 행복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어요. 어느 날 막 내가 물었지. 아니 왜 이렇게 나한테 그림 그리게 하십니까. 그럼 답이 와요. 답이 오는데 내가 그냥 알므로 온 거야. 그때 이태리에서 봤던 그 모녀가 떠오르면서 아 그래서 그들의 파동이 그랬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어제 배우성아기 왔는데 보니까 이 아기가 아주 귀여워졌어. 얼굴이 아주 부드러워졌더라고. 그 아기도 약간 좀 그 아기는 속이 아니라 말처럼 생겼잖아. 좀 이렇게 어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변했어요. 고상하게. 헤라 엄마도 좀 예술가의 향기가 나지 않아?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예술가로 돼야 돼. 나를 이제. 우리 아기들이 나를 예술가로 돼주니까 헤라 엄마로 대하고 스승님으로 대해서 좀 두려워하던 아기들도 이제는 나를 예술가로 돼야 하니까 상당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 내가 예전에는 대우받는 느낌이 없었는데 엄청 존중받고 대우받는 느낌이 들어서 또 행복하네. 그 예술가로 존중받으니까 어? 이제는 또 그걸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이 공부된다는 건 깨달은다는 건 예술품이 되는 거예요. 예술품 중에서도 최고급 예술품이 되는 거야. 명품 중에 최명품이야. 그런 귀족의 깊음을 가진 아기보다도 더. 왜? 그 아기는 그래도 귀족적인 그 마음. 그 마음은 남아있지? 그 약자 인정 안 하고 그 약자를 귀족적인 거로 둔갑시킨 그 관념체야. 하지만 물 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귀족도 쓰고 천민도 쓰고 하녀도 쓰고 공주도 쓰고 왕자도 쓰고 거째도 쓰고 다 쓰는 완전 투명한 증명체. 완전히 가장 콜렉션 중에 으뜸이 콜렉션. 그런 명품인간 되는 거야. 깨달은 사람은 그런 거예요. 거침없이 다 써서 시원하게 만들죠. 그래서 제 그림의 특징이 있어. 아픔이 돌지만 시원해 일단. 답답함이 없어요. 시원해. 오직 하나 있어. 애쓰는 용. 그것만 좀 답답할 것이야. 그걸 왜 답답하냐. 내가 별로 그리기 싫었는데 우리 마스터 아기 하나가 용을 자꾸 그려달리는 거야. 용 용 용 내 귀에다 대고 그래서 그러길래 이제 그렸다. 근데 이제 그리기 싫은데 그냥 그 아기를 생각해 의도로 썼잖아. 이미 그려야 되겠다. 의도로 쓰니까 애를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거 애쓰면 안 되는데 처음 그랬을 때 멋있었어요. 샤악 기상이. 근데 이게 아닌 것 같아. 좀 더 이러면서 이때 애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제 하다 그리다가 이랬어. 그래 애쓰는 김에 왕창 그냥 애를 써. 그래서 계속 발랐어. 계속. 어디까지 가나 보자. 네가 친한. 그래서 애쓰는 마음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는 걸 내가 너무 알았어요. 애쓰는 마음은 나쁘다고 걔를 너무 버렸어. 그래서 알았어. 네 원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나중에 용의 발톱에까지 다 매니큐어 칠하고 있고 막 별짓을 다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계속 애써줬지. 그래서 탄생한 게 애쓰는 용. 근데 여러분이 아마 애쓰는 용이 다 자기 같을 것이야. 특히 연세가 되신 분들은 어쩌면 다다. 이렇게. 보면 애쓰는 마음 청산이 많이 되죠. 또 그게 용도가 있더라고 보니까 애쓰는 마음이 그렇게 올라올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을 아 인정 안 해줬구나 하면서 그걸 그리면서 인정을 해주고 참 너 그래서 내가 왜 애쓰는 용이 됐니? 그러니까 우리 마스터가들이 해석은 더 잘해. 혜란님 이무기가 백 년을 참아야 용이 되는데 얼마나 애를 섞였어. 백 년 동안. 용은 다 있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예 맞다. 맞구나. 그랬죠. 마음이 다 그게 들어있는 거지. 그 마음이.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림 그리니까 편안하고 시원한 거야. 그런데 그게 인정이 될 때 여러분 어땠냐. 되게 약자의 아픔을 느꼈어. 항상 아프고 그걸 들어갈 때 두렵고 수치스럽고 그걸 인정하면 그렇게 영채님이 그냥 하는 거야. 잠재의식이 그냥 하지요. 귀신같이 색깔 섞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해봤어. 고등학교 때 붙 들은 게 마지막이에요. 처음 들은 거야. 그때 처음 들고 시작했는데 그냥 쭉 달려버린 거지. 해야 되겠다. 영채님이 하란다. 그러면 그냥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 내 몸은 도구. 그냥 하는 거죠. 그래서 L로 들은 측정이 됐는데 좀 기대돼요. 일반인들이 내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일까. 그리고 제 그림은 거기 화면에 나온 거랑 많이 달라요. 실제 보면 에너지가 이렇게 쉭 들어와요. 그냥 그냥 나다 하면서 훅 들어와. 존재감이 엄청 세요. 왜냐하면 에고는 죽고 거기 영채님이니까 영채님의 존재감이 나오는 거야. 그냥 훅 들어와 가슴으로.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그냥 세게 밀고 들어오고 시원한 감이 있어요. 전시회 때 보고 일반인들 많이 다니는 인사동으로 일부러 했어.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보고 어떤 반응일지 궁금하고 가능하면 이제 저기 부산에 아트페어 같은 데는 콜렉터들이 많이 온대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띄어 있겠지? 신미안이 그래도 있겠지? 그치? 그러면 좀 알아보지 않을까 해서 거기도 한번 내보고 하려고. 이유가 있겠지. 영채님이 왜 나보고 그림 그리려는 이유가. 그래서 그것 좀 알아보고 그걸 이제 하다 보면 영채님이 하긴 나한테 그랬거든. 영채님과 하나 된 다음에 나한테 분명히 얘기한 게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다. 기대해라. 이랬거든. 그런데 이런 쪽의 일이지는 나도 몰랐어. 어쨌든 요새 약자의 아픔을 그러면서 이제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열등이 아픔 약자의 아픔을 그림 그리면서 느끼죠. 아무래도 여러분 그거 할 때 아무리 영채님 인제에서 해도 내 팔다리가 그치? 아직 인간의 몸으로 남아있는데 안 올라와? 열등이가 올라오지. 이거 할 때 물감을 싸는데 뿌직하고 똥을 싸기도 하고 그러면 버리기도 하고 그러면 또 수습하고 이러면서 이제 엄청 아 올라오지. 자유자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항상 약자거든요. 그 약자를 인정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 수치스럽다. 인정 안 해서 약자 자체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아주아주 자기는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하는 짓을 보면 그 아기가 최강자 짓을 해. 최강자 짓을 한다고. 여러분 자기가 약자 마음이 뜨면 그거 꺾지 않고 그냥 막 다 무시하고 수치 주면서 나 인정해? 이런 짓을 하는 게 바로 그 약자이거니까요. 자기가 너무 약자 같은 거야. 그게 진짜라고 느껴요. 사실 가짜거든요. 약자를 여러분이 만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약자라고 포지션해 놓은 거야. 스스로 봐. 누가 와서 여러분한테 너 약자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어? 여러분 태어날 때 대통령 직함 달고 태어나거나 거지 직함 달고 태어나는 아기 있어? 돈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 처음에 레이싱 시작할 때 인생이라는 경주를 시작할 때 다 빨가벗고 왔어. 다 빈손으로. 오직 똑같이 줬어. 뭘 의식이라는 여러분한테 선물 여유주를 똑같이 줬어. 본래가 의식이라는 여유주를. 그 여유주를 잘 사용한 아기는 현실적으로 아무리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도 재벌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했고 아주 부잣집에 도료님이나 공주를 태어났어도 그 의식이라는 여유주를 잘못 사용한 아기는 완전히 최 말단이 된 거예요. 아주 비참하게. 어떻게 잘못 사용했냐. 올라오는 마음을 그냥 인정했어야 돼. 약자 마음 올라올 때마다 인정했어야 돼. 그게 나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하고 다 수치 주고 버린 아기는 그만큼 고통 겪은 거야. 그걸 인정을 많이 안 했을수록 아주 아주 약자가 돼서 비참하게 살고 더더더 아예 태어날 때부터 약자로 태어나게 포지셔닝이 되고 대물림을 해서 그 약자관념이.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약자를 인정한 만큼 그 약자를 영채님께 맡기고 강자인 영채님이 내 몸을 장악해서 쓰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기가 약자라는 느낌이 있잖아. 그 느낌을 알아요? 약자라는 느낌. 이상하게 약자라는 느낌이 있잖아. 약하다는 느낌. 그런데 그게 수치스럽잖아. 예를 들어 나도 이제 스승할 때 초기에 제자 앞에 서면 약자라는 느낌이 올라와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그러면 수치스럽지? 제자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내가. 그래서 감췄어. 처음에 너무 수치스럽고 참고. 그러다 나중에는 에라이 감췄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 그래가지고 중기 스승의 시대에 까발렸어. 내가 너무 두려워. 너를 보면. 제발 나 좀 버리지 좀 마. 아주 그냥 버림받을 때마다 아주 머리카락이 있으면 두려워 죽겠어. 그러니까 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더라고. 혜라님이 두려워요? 이러더라고. 그럼 두렵지 안 두려워? 네가 나를 그렇게 버리는데? 아주 그냥 야무지게 버리는 아기들이 있어. 폐대기를 쳐요. 지금은 이골이 났어. 하도 폐대기 당해서. 지금은 폐대기 칠 때 사뿐히 떨었어 내가. 나 쳐봐라. 나 이제는. 나 이제 안 당해. 초기에는 대갈퇴 엄청 깨졌어. 버릴 때 혜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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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살에 죽어. 이러다가 너 언제 나 봤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빡 버리고 가. 그럼 가슴에 상처가 너무 아프고. 너무 서럽고. 두렵고. 그게 완전. 그래서 그때는 치명상을 많이 입었어. 그래서 진짜 모든 걸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이거 해야 되나? 진짜 너무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 하도 많이 매우 꽂힘을 당하니까. 모든 애고는 그거예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으로 안 들어가잖아. 약자로. 그러면 약자인 거 인정 안 하면. 그냥 최강자를 해버려. 약자를 확 버리면. 애고는 약자 강자밖에 없어. 영채님만은 영채님의 세상으로 와야 아픔을 인정해. 약자의 아픔을 인정하면 강자의 아픔도 인정이 되고. 그 세상만 사랑이 있고 평등이 있어. 그렇지 않고 약자 강자가 있는 이 세상에서는 약자를 버리면 어떻게 돼요? 순간 강자가 돼버리는 거야. 포악한 강자가. 행동을 포악한 강자로 하면서 마음은 약자 마음이야.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기들이 약자가 안 되잖아. 그 약자의 아픔을 인정 안 하면 순식간에 강자가 돼서 강자라고 생각했던 상대. 즉 뭐 헤라 엄마든지 도반이든지 남편이든지 누구. 직장 상사 누구를 그냥 확 버리는 거야. 마음으로. 상처 주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여전히 약자래. 마음 안에서 강자를 써놓고 나서. 신은 공평하게 우리에게 마음을 똑같이 줬어. 강자 마음도 다 똑같이 줬고 약자 마음도 똑같이 줬어. 열등이도 우월이도 다 똑같이 줬어. 쓰라고. 그걸 자기가 쓰는 걸 알아야 되잖아. 고정화된 강자 약자가 있다고 믿어.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이 날 버릴 때 나는 약자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헤라 엄마는 그 약자를 인정한 사람이라 그냥 느껴주는 거야. 버림받아서 두렵고 아프다는 거야. 그냥 인정해. 그리고 그 마음을 영채님께 의탁하고. 저 아기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할 뿐이야.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영채님 저 아기가 덜 아프게 해주세요. 맡길 뿐이야. 근데 자기 자신은 그걸 모르는 거야. 최강자를 해버려. 그냥 수치 주면서 이렇게 버려. 근데 이제 요령에서 요새는 하도 패대기를 당해서 이제는 딱 치면 벌써 샥 내가 안 다쳐. 샥 슬라이딩해서 쫙 해서 딱 누워. 그리고 일어나. 잘하지? 나 엄청 잘해 그거. 레슬링 해도 될 것 같아. 나를 딱 매우 꽂힐 때. 아파하고 딱 느끼는 순간 두려움 수치 같이 느끼면서. 샥. 그래서 릴렉스 되어서도 누워있다가 얼른 일어나지. 털고. 아우 미치겠어 정말. 그거 안 들어가갖고 그 두려움을 안 들어가려고. 지 약자 벌벌 떠는 약자 그거 아픔 안 느끼려고. 남을 갖다 다 아프게 패대기 치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그게 불쌍한 게 뭐냐면 그 벌건 아픔을 들고 세상에 나가봐. 사람들한테 다 버림받고 그 아픔을 어떻게 살려고. 그래서 보면 그 약자의 아픔. 그 벌벌 떠는 그 약자 두려워 떠는 그 자기의 그 아픈 나를 인정하는 아기들이 꼭. 집착 막 미친듯이 집착해. 그랬다 확 버려. 버릴 때 아주 야무지게 버려. 집착하고 버리고. 집착하고 버려. 그 집착하고 버리는 놈이 누구예요. 약자잖아. 무서우니까 막 집착했다 힘드니까 확 버리는 거야. 미움 쓰고. 사랑한다고 막 집착했다 미움 쓰면서 확 버려. 미움 인정 안 하고. 그게 개미움인 거예요. 집착했다 버리고. 인간관계를 그렇게 소홀하게 여겨. 그래도 한때나마. 헤라님 헤라님하고 스승으로 나를 따랐으면. 예의는 있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의는 있어야 되잖아. 제가 화를 내는 건 그거예요. 나보다 더 좋은 스승님이 있으면. 가야지 당연히. 나는 내가 제일 최고라고 안 해. 가끔 하지. 농담이야. 각자 자기가 제일 자기한테 가장 좋은 스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더 좋은 사람 있으면 가는 거지. 그럼 내가 기꺼이 보내주고. 어? 그거 바보 아니야? 내가 그나마 공부했는데. 아 장미꽃이 싫고 백합꽃이 좋다는 애 보고. 난 왜 장미를 싫어해. 이러겠어? 나는 파란 장미인데 파란 장미 싫어요. 흰 백합이 좋아해. 그러면 그래 슬프지만. 내가 아프지만 버림 받겠다. 이러지. 축복한다 이러지. 바보요? 근데 왜 마지막을 그렇게 하냐 이거야. 그거는 항상 그렇게 살아왔다는 걸 의미해요. 누군가의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하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할 도리는 딱 하고 끝내주고. 왜 그런지 얘기도 해주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함부로 하는 거지. 막 그냥 계속 집착했다 버렸다. 집착했다 버렸다. 뭐 하나를 이루지를 못하는 거야. 생활에서도 하나를 못 이루는데 도가 되겠냐고. 도가. 그렇게. 그 자기 마음을 하는 짓을 못 보면. 봐야지. 그게 왜 그러냐면 나쁜 아기라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두려움이 큰 아기라 그래. 너무 두려우니까. 거기로 못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헤라 엄마가 그 도력이 딸려. 그거를 잘 붙들고 아가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몇 년. 처음에는 그렇게 해줘. 근데 막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는 아기들은 믿건히 하는 거야. 그거 언제까지 그래 그래. 여러분 어렸을 때 똥 싸면 그래 똥 쌌어 이러지 마. 아니 스무 살, 서른 살 돼서 똥 싸고 다니면 그거 혼내줘야지 되지. 그래서 내가 아주 안타까울 뿐이에요. 도력이 조금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른데. 그 아기들 너무 두려움이 세갖고. 그래갖고 자기 두려움 안 보려고. 두려워 벌벌 떠는 내가 아픈 거야. 그래서 두려움 인정. 여러분 중에도 지금 두려움 일어나기들이 있어. 나 두려움을 하루 종일 느껴요. 벌써 석 달 때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얘기해. 너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고 있구나. 인정했으면 내려가지. 나라고 인정했으면. 나라고 인정 안 하니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와 느끼는 거와 다른 거야. 그 약자를 인정했느냐가 문제야. 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놈의 실체를 봐. 실체를.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두려움에 벌벌 떨고. 돈이 없어서. 버림받을까 봐. 수치당할까 봐. 남들이 무시할까 봐. 그래서 스스로 약자라고 생각하는 이 아기가 두려움에 벌벌 떨잖아. 이 약자를 인정하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이 두려움에 벌벌 떠는 날을 인정하려면 너무 아파. 비참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게. 그래서 괴를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그걸 인정 안 하니까 그냥 버려버린 거야. 버림받기 전에 내가 그 두려움이 뜨잖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뜨면 이걸 인정하지 않고 버려버려 상대를. 또는 미워해. 네가 나 버릴 거지? 이러고 미워해. 미움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미움 올라왔을 때 여러분이 두려움을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버림받을까 봐 너무 두려운 나. 약자를 인정 안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못 알아듣는다. 어떤 아기가 이런 아기가 있었어. 결혼한 여자아기들 중에 남편이 나를 버리고 딴 여자 좋아하고 바람필까 봐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기 있어요. 아직도 두려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아기. 두려워. 모든 사람은요. 누구를 봐도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우리는 서로서로 다 안 하거든. 그리고 인연으로 만났을 때는 사랑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깔려 있어.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그러더라고. 혜란님 우리 남편은 나한테 버림받을까 봐 늘 떨고 있지만 난 안 떨어요. 나는 괜찮아 버려도. 두려움을 버린 거야. 약자인 자기를. 다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가 다 있어. 대통령조차도 국민한테 버림받을까 봐 두렵지. 눈치 보고. 그걸 인정 안 하는 건 사랑을 인정 안 하는 거야. 미움이지 개미움이지. 나한테 버림받아도 나는 괜찮아요. 일어나기는 내 죄자가 아닌 거야. 사랑 안 하니까. 여러분한테 버림받았을 때 내가 두렵고 아프지 않으면 여러분이 잘못될까 봐 두렵지. 그리고 아프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게 아닌 거야. 당연히 내상을 입는 거야. 그런데 그걸 인정 안 해. 오만하게. 그건 약자도 인정 안 한 거고 개미움이야. 사랑을 인정 안 한 거예요. 두려움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게 미움이고. 그게 약자를 인정 안 하는 거고. 그게 교만이에요. 다 두려워. 누구한테나 다 사랑받고 싶은데 우리는. 그 마음을 인정할 때 아기인 거야. 아기들은 다 인정하잖아. 두려워 이렇게. 네가 나랑 안 놀아줘서 무저 와.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런데 그걸 안 해주는 거야. 하물며. 뭐. 자기가 먼저 스승이라고 모셨던 사람도 그냥 버려버려. 연락도 하지 마세요. 버려. 그게 두려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개살기 아닙니까. 확 버리고서. 인정사정 없는. 그게 왜 그러냐. 자기 두려움을 너무 안 봐서. 벌벌 떠는 버림받을까 봐 두려운 약자를 절대 인정 안 해주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수치스러워서 그래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버림받을까 봐 나 떠는 거 같아. 안 떨어. 우리 남편은 나 좋아해. 내가 우리 부인한테 버림받을까 봐 떠는 거. 안 떨어. 해라님 버리라고 그래. 안 떨어. 그러면 자기가 잘나 보이지만 잘난 게 아니라 미움덩어리에다가 사랑받지 못하는 애고에다. 약자를 인정 못해서 약자를 수치 주고 있는 애고야. 우리 모두 다 두려워요. 버림받을까 봐. 사랑받고 싶고. 그걸 그냥 순순히 인정해야 돼. 그걸 인정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출세해. 왜. 많은 사람이 사랑을 받지. 기꺼이 인정해서. 나는 온 세상 사람 사랑을 다 받고 싶어. 이렇게 인정한 사람이 출세해. 왜. 그 마음으로다가 노래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정치도 하고 회사일도 하니까 사랑받지 그만큼. 그런데 마음에서 그걸 다 수치주면 난 필요 없어. 너한테 버림받아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이렇게 미움쓴 아기는 사랑을 못 받아요. 그만큼. 세상의 사랑도. 맞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그거다. 여러분 되게 웃겨.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그거 수치주는 마음을 봤다고 생각했잖아. 이번에 한번 그걸 봅시다. 절대 안 봤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인정 못해. 죽이고 싶어. 그런 나를. 개살기로 죽이고 싶다고. 그 약자인 나를. 그 아픔으로 안 들어가고. 그거 두려워서 약자가. 그걸 인정하는 게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해요. 이게 사랑이 아니야. 날 버리고 가는 제자들도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제자들도 말미에는 꼭 써 문자로. 사랑합니다. 죽이고 싶지 그러면. 미움 썼으면 차라리 이겨라. 미워. 엄마 미워. 이러고 가버리면 괜찮은데 사랑합니다. 끝까지 미움을 인정 안 해. 약자의 아픔을 인정은 안 해.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거 들어가는 게. 그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 벌벌다는 약자의 아픔을. 왜냐. 여러분 봐. 사랑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을 때 그게 사랑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이렇게 무릎도 꿇겠어. 너를 위해서라면. 아무리 수치스러워도. 내 마음이 인정하겠어. 이해돼야 되는데. 진짜 사랑한 게 아니지. 그치? 두려워 벌벌 떠는 나를. 내가 네 앞에 올라오는데. 사랑받고 싶어서. 그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인정 못하겠어. 나는. 이건 미움이지. 교만함이고. 그게 미움이고 교만함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약자의 아픔을 인정한 만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온유해져요. 온유해지고. 애기가 되고. 두려움을 잘 인정해요. 무저 이렇게 인정하지. 두려움을 인정할 때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어른들도. 애기들이 그 인정. 무저요. 아 이렇게 울을 때.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우는 애기들은 꼭 토끼 인형 하나씩 들고 있지. 이렇게 여기서 머리를 이렇게 쥐고서. 아아악 이러고. 동네에 보면 하나씩 꼭 있어. 난 약국을 해서 많이 보거든. 우리 약국에 많이 와 그런 애기들이. 옛날에 많이 왔어. 왜냐하면 동네에 사랑방이잖아. 약국이. 그러니까 엄마 없으면 자다 깨서 엄마가 어디 갔으면. 이제 토끼 인형 머리 하나 잡고. 저기 그 뭐예요. 머리 이렇게. 귀. 귀 잡고서 입을 하늘을 향해 딱 벌린 다음에. 아아악 이러고 약국을 문자로 보면. 아까 엄마 없어? 그러면 응응 이러고 들어와. 레모나 하나 주면 이제 가만히 앉혀있어. 무서워? 응응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알아요? 너 입안에 팔이 빠져. 그렇게 울고 다니면. 입을 꾹 담으라고 그러면 또 응응 이렇게. 귀엽지? 아기들 귀여워요. 어른도 그 인정하면 귀여워진다고. 사랑받아. 죽어도 인정 못해. 근데 머리로는 여러분 되게 하고 싶고. 심지어는 착각해. 망상떨어. 했다고. 근데 안 했어. 이제 봐. 춤출 때 보여줘. 내가 딱 네 모습하고 네 여자 이렇게 보여주면 벌써 개두렴 올라와. 내 여자. 죽이고 싶고. 두렴 올라오고. 그리고 너무 아프고. 그게 약자예요. 애고는 강자가 없어. 강자는 뭐예요? 약자 다 버리고 강하다고 애쓰는 놈이 쓰는 툴이야. 그래서 약자를 인정을 안 할수록 강자를 써. 살기로. 그건 살기야. 강자가 아니라. 두려움 안 보려는 개살기지. 그냥. 그래서 약자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수치스러워서. 자기 보는 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자신. 나. 내 마음 보는 게 제일 수치스럽고 제일 두려운 거야. 사랑받고 싶은 나 보는 게. 그 사랑받고 싶은 나가 누구예요? 성이죠. 근데 우리 아기들이 성에너지를 너무 인정하고 싶긴 한가 봐. 그림도 성에너지 그림 제일 좋아해. 진짜예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는 알고 있는 거야. 그 성을 인정하는 게 거기서 열정과 에너지가 다 나오거든요. 근데 지난번 춘깨병 첫 1회 했을 때 그 아픔으로 다 들어갔거든. 그 아픔을 한 번 보고 나니까 성에너지 인정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날 와인 파티할 때 드레스 가져왔어요? 정장이랑. 춤출 때도 그거 입어주면 좋지. 그거 입고 막 춤추고 놀았는데 막 뽀사지게 놀았어. 아픔으로 안 들어갔을 때는 괴롭기만 하지. 그 아픔 보는 게 두려워서 맨날 도망다니는 거야. 여러분 즐기지를 못하고. 아픔으로 한 번 훅 들어가면 그 아픔을 본 여사와 남자는 열정이 딱 속고 마음 안에서. 사랑이 훅 도니까 행복한 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인간한테 받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집착 살기예요. 그냥 혼자 느껴. 그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오르가즘처럼 그렇게 느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해로우 엄마 그림 보면서 아 이쁘다 이럴 때. 꽃을 보면서 아 향기롭다 이럴 때.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이제 쎄지면 열정이 되고 성에너지를 쓰면서 뽐뽐 쓰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지막 날 그렇게 돼야 돼. 여러분이 다 아픔으로 들어가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약자의 아픔을 보는 두려움과 살기를 먼저 보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아픔으로 들어가게 할 거예요. 여러분 곧critt을 보는 걸 보면서 아픔으로 들어보세요. 여러분 곧critt을 보는 걸 알아본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